Q.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채워나오고 싶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꿈이라서 다른 거 생각 안 해봤어요. 19살 김영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노래하는 소년 19살 찬희입니다. 19살 이주현입니다. 꿈만 꿨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니까 그 설레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어떤 팀보다 에너지가 넘치지 않았어요. 일단 새롭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고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배워드리고 싶어요. 어떤 식의 촬영인지 궁금해요. 서바이벌 아니죠? 카메라 앞에서 시간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많이 늘어난 Netflix 실제 전부 다 확실이다. 오! 나오네.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내 눈과羽り 안 지금 여기서 숨이 와져도 후회 따윈 없어 불타는 태양 I'm on you backstim 송영수 씨 화이팅! 더 보이스 행복한 더 보이스 시원해 더 보이스 너와 일계라면 내 고플때만 제대로 찾아와요 맛있게 해 먹어보니 It's for me not pro-sity It's for me not pro-sity It's for me not pro-sity The pink spot The pink spot If you can see it, let me watch it It's like a comic book The pink spot The pink spot 1-1은 귀여운 2-1은 귀여운 상현이 얘기 못해. 혼자 온 소녀를 위해서 혼자신 분들한테 특별 서비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